대박! 언니! 우리 중학교 종창회 한대! 진짜? 그러면 그때 너 좋아했던 애 걔도 온대? 날 좋아하는 애가 있었어? 왜 앞머리 눈으로 다 가리고 막 네 짝인데 너한테 선물 주고 그랬던 애 아 오승훈 얘기하는 건가? 에이 걔가 어떤 애인데 수줍어서 절대 안 웃걸? 5년 전 수연아 우리 수연이 나의 쭈 먹을래? 야 나 오디션 때문에 관리하는 거 몰라? 나의 쭈는 적이야 다이어트의 적이라고 다이어트의 적? 그러면 내일은 닭가슴살 사다 줄까? 닭가슴살? 오 마이 갓 정말 너같이 융통성 없는 애는 처음이다 승원아 나랑 연애가 하고 싶어? 응 네가 웃는 모습이 좋아 힘이 되고 싶어 정말 네가 힘들거나 화나고 짜증날 때 는 네가 원인이지 너가 연애를 하고 싶으면 융통성 좀 기르고 머리도 좀 다듬고 어? 걔가 그러고 전학을 갔던가? 그랬나? 아무튼 지금 연락 안 돼 너 중학교 동창들 5년만에 보는 거지? 응 사실 나는 우리 옆반에 그 공유오빠 닮았던 걔 기억 안 나? 걔 나왔으면 좋겠다 궁금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